의심 많은 농부 옛날에 의심이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했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밭을 미천으로 열심히 일해 근방의 밭과 농장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벌었으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만 장가 좀 가게 친구들은 이웃에 사는 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기사의 딸로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나 같은 농사꾼이 기사 집안의 아가씨와 결혼해도 되는 건가 더구나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기사 집안의 딸이면 뭐하고 젊고 아름다우면 뭐하나 가난해서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데 친구들의 성화에 마침내 의심 많은 농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아내가 걱정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는 뭘 하고 지낼까 혹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불러 노는 것은 아닐까 그 남자들이 아내를 유혹하면 어쩌지 그는 아내가 다른데 눈 돌리지 않도록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엉뚱하게도 흠신 두들겨 때리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하루 종일 질질 울고 있을 것이고 그런 여자를 유혹할 남자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에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아침 의심 많은 농부는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사이도 없이 변명할 사이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때렸습니다. 마침내 아내 얼굴에 시뻘건 손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의심 많은 농부는 그제야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는 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모양이군. 손님들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밭에서 돌아온 의심 많은 농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은 미안하게 됐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는 스르르 마음이 풀렸습니다. 알았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도 의심 많은 농부는 다시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 아침에도 계속 아내를 때렸어요. 그러고는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런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살까? 아침이면 실컷 때리고 저녁이면 사과하고 꼭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매맞는 사람의 아픔을 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온 병사들이 의심 많은 농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내는 그들에게 차와 과일을 대접했어요. 궁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로 이런 데까지 오셨습니까? 공주님이 편찮으셔서 의사를 찾으러 왔소이다. 의사라면 궁궐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있으면 뭐 하겠소? 가시 하나 못 빼는데 일주일 전에 공주님이 식사를 하시다 목에 가시가 박혔다오. 그런데 가시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일주일이 되도록 빠지지 않는 거요. 그래서 궁궐의 유명한 의사는 죄 불러왔지만 아무도 못 빼서 결국 공주님께서는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신다오. 순간 의심 많은 농부의 아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매에서 벗어날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 양반을 데려가십시오. 남편이 의사신가요? 네, 특히 가시 빼는 데는 따를 사람이 없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우리 집 양반이 좀 별난 데가 있어서 꼭 몽둥이로 맞아야 환자를 본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시치미를 뗀답니다. 병사들은 곧바로 밭으로 나가 의심 많은 농부를 찾았습니다. 듣자 하니 용한 의사시라고요? 어서 궁궐에 가서 공주님이 병을 고쳐주시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심 많은 농부는 웬뚱단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소. 이미 다 들었으니까. 혹시 사람을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전 의사가 아니라 농사꾼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소. 알았으니까 공주님을 치료하겠소. 병사들은 그제야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그들을 따라 군걸로 갔습니다. 용한 의사가 왔다는 말에 왕이 허둥지둥 쫓아 나왔어요. 제발 부탁이네. 공주의 목에 박힌 가시를 빼주게. 전 의사가 아닙니다. 흙 밖에 모르는 농부입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다시 한번 왕 앞에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알았습니다. 공주님의 목에 박힌 가시를 빼드리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가 엉엉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치료를 할 테니 모두 나가 계십시오. 모두들 나가자 의심 많은 농부는 난로 앞에 앉아 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방은 점점 뜨거워지고 의심 많은 농부는 답답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우돗을 훌렁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마구 문지르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공주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글쎄요. 뭘 하는 걸까요? 의심 많은 농부는 괴상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순간 공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렸던 가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왔다. 의심 많은 농부는 가시를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가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주님 목에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수고했다. 왕은 의심 많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턴 짐과 함께 궁궐에서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게. 안됩니다. 전 집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직 씨앗도 더 뿌려야 하고 걸음도 더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몽둥이가 필요하겠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깜짝 놀라 얼른 대답했습니다.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환자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곧 전국의 환자들이 궁궐로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도 공주처럼 깨끗이 닿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더구나 전 의사도 아닌데요. 그러자 병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고치겠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먼저 난로불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고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오. 그래서 가장 심한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이 난로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야겠소. 그 재를 물에 타먹으면 다른 환자들은 쉽게 낫게 될 것이오. 자, 누가 희생하겠소? 환자들이 당황하여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농부가 그 중 한 사나이를 짚었어요. 당신이 가장 중환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건강하지요. 사나이가 손사래를 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그대는 왜 벌써 나왔는가? 왕이 사나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지어 뛰쳐나왔습니다. 모두 난로의 제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용한 의사군. 왕이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돌아가자 왕은 의심 많은 농부에게 금화 한 바구니와 말 한 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이젠 아픈 사람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지만 짐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와야 하네. 자넨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고맙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의심 많은 농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대 아내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매맞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농부와 아내는 왕에게 받은 금화 한 바구니를 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굵은 팔의 대장장이 팔뚝 굵은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주 많았어요. 아들 여섯에 딸이 여섯 모두 열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걸핏하면 아이들을 굶겨야 했습니다. 아침을 먹이면 저녁을 굶겨야 했고 저녁을 먹이면 아침을 굶겨야 했습니다. 굳은 빵이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난 멀건 수프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아이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먹을 것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팔뚝이 이렇게 굵으면 뭘 하나 아이들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원망스레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쇳덩이가 있을 때는 석탄이 없고 석탄이 있을 때는 쇳덩이가 없으니 그 굵은 팔뚝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팔뚝 쓰는 일만 생각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다른 일을 생각해봐야겠어. 그러나 장사를 하려니 미천이 없고 농사를 지으려니 땅이 없었습니다. 또 고기를 잡으려니 배가 없었습니다. 없는 놈이 할 거라곤 동양질뿐이군.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할 수 없이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동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멋진 옷을 입은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신사 앞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럼 팔뚝으로 동양질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신사는 입가에 비웃음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먹고 살려니 어쩌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열돌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니 그렇지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텐가? 그럼 아이들을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겠네. 아이들만 실컷 먹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 오른쪽 새끼손가락에서 피 세 방울만 짜주게.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자네 영혼은 내 것이 되었네. 이제부터 자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네.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말일세. 아이들을 먹이는 일은요?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건 집으로 가보면 할 것이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서둘러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쇳덩이와 석탄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내가 놀라 몰았습니다. 숲에서 만난 신사 덕분이라오.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숲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맙소사 악마에게 영혼을 파셨군요. 악마라니? 악마가 아니면 왜 피를 짜달라고 했겠어요? 갑자기 쇳덩이와 석탄은 어떻게 생기고요? 아내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팔뚝 굵은 대장장인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악마면 대수야? 내가 여기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악마면 어떻고 신사면 어떠냐고? 팔뚝 굵은 대장장이가 가슴을 땅땅 쳐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석탄을 떼고 쇠덩이를 녹여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호미도 만들고 쇠세랑도 만들고 부엌칼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팔뚝 굵은 대장장이오? 까만 옷을 입은 젊은이가 대장간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숲속에서 당신 주인이 당신을 찾고 있소 당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피를 세방울이나 갖고 있는 주인 말이오. 아 그 악마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전혀 놀라거나 겁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순간 젊은이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악마의 사자였어요. 당신은 주인과 약속하지 않았소.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그러고 버티자 악마의 사자가 획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 안칼지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많이 났소. 어서 갑시다. 젊은 친구가 귀가 먹었나 내가 바쁘다고 하지 않았소. 팔뚝 굵은 대장장이가 망치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땅 내리쳤습니다. 순간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악마의 사자는 펄쩍펄쩍 뛰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악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가. 악마가 가늘게 찢어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물었습니다. 못 들었소. 내가 바쁘다는 걸. 그동안 잊었나? 누가 자네 바쁘게 했는지. 거참 되게 귀찮게 구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를 악마의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순간 지지지 거리며 하얀 연기가 비어올랐어요. 아 뜨거워라. 악마가 얼굴을 감싸지고 펄쩍 뛰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수명이 다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힘차게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팔뚝 굵은 대장장이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거라. 팔뚝 굵은 천사는 연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더 낮은 곳으로 가거라.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지옥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누구냐? 팔뚝 굵은 대장장이 옳시다. 으악! 악마가 그만 기겁을 하고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팔뚝 굵은 대장장이는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옥에서도 문을 안 열어주니 어떡하겠습니까? 어서 오너라. 네 자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너처럼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 천사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답니다. 살아생전에 악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대장장이는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었답니다. 교황이 된 주먹호 아들 주먹호 귀족은 외아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찌나 어수룩한지 바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차 자기와 재산을 물려받을 외아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먹호 귀족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단다. 거기 가서 1년 동안 무엇이든 한 가지만 배워오너라. 네. 주먹호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먹호 아들이 환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먹호 귀족이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예. 개구리의 말을 배웠어요? 전 이제 개구리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 것이 고작 개구리의 말이냐. 안되겠다. 이번엔 사막 건너 얼음나라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오너라. 네. 주먹호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먹호 아들이 더욱 환해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먹호 귀족이 이번에도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여러 개의 말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개의 말을 배웠어요. 개들이 하는 말을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비싼 돈 들여서 개구리 말 개의 말을 배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엔 산 너머 수 풀나라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오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이번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배우고 와야 한다. 돌아와서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네. 주머코 아들은 고분고분 대답 했습니다. 1년 후 공부를 마친 주머코 아들이 티끌 하나 없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주머코 귀족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예. 새의 말을 배웠습니다. 전 이제 새들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순간 주머코 귀족의 얼굴이 시뻘개 졌습니다. 네 녀석이 끝까지 아비를 실망시키는구나. 당장 나가 나가서 양을 치든 염소를 치든 네 녀석 맘대로 해라. 주머코 귀족은 아들을 맨몸으로 쫓아 버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주머코 아들은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그네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저 양을 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양보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나? 우린 행복을 찾아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행복을 찾아 다닌다는 말에 주머코 아들은 두 말 안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커다란 늪이 나왔습니다. 늪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비가 오려나? 개구리들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낙은 애들 말에 주머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곧 닥해둘 마을에 죽을 병에 든 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한테 대장 개구리가 물고 있는 풀을 먹이면 낫는데요. 별 말 같이 하는 소리를 다 듣겠네. 낙은 애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마을에 부잣집 부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병명조차 모르고 그냥 갔다고 했어요. 주머코 아들은 대장 개구리를 찾아가 입에 문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자에게 먹이자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날뻔 했습니다. 가족들은 주머코 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금화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저런 바보예게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낙은 애들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개구리로 돈 버는 방법이 다 있군. 아마도 개구리가 친구인 모양이지. 그러나 주머코 아들은 무슨 말을 하든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런 바보 녀석 하고 다니다간 우리마저 바보가 되겠소. 결국 낙은애들은 주머코 아들을 남겨둔 채 어디론가 슬쩍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머코 아들은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가다보니 오래된 성이 나왔습니다. 주머코 아들은 성주를 찾아가 잠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답이라도 좋겠나 좋습니다. 무서운 개가 있어도 말인가 무서운 개라니요? 사람 고기를 먹고 사는 개들 이라네.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 고기를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탑에서 뛰쳐나와 성안의 사람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네. 그래서 지나가는 낙은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탑으로 보낸다네. 조금 전에도 두 사람이 왔다가 희생되고 말았다네. 두 사람이란 주머코 아들과 함께 다니던 낙은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겠나. 개들한테 줄 빵을 주신다면요? 제가 빵을 주면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주지. 주머코 아들은 성주가 준 빵을 갖고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개들이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물어 뜯지도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주머코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탑에서 내려오자 성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탑에서 살아서 내려오다니. 탑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은 주머코 아들이 처음이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무슨 특별한 재주라도 있나? 전 개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개들은 탑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지키고 있대요. 그 보물상자를 지키고 있는 한 사납게 굴수밖에 없대요. 그럼 자네가 그 보물상자를 좀 꺼내오게. 그럼 자넬 대 양자로 삼겠네. 성주의 말에 주머코 아들은 보물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순간 개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보물상자 안에는 갖가지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자네 내 아들일세. 아닙니다. 전 그만 떠나야 합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교황청으로 순례를 떠나라는 개시를 받았습니다. 주머코 아들은 성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성에서 나왔습니다. 얼마쯤 가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새들이 지지베베 지적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주머코 아들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황청에 도착해 보니 모두들 슬픈 얼굴로 기도를 하고 있네. 교황님께서 세상을 떠난 것이지. 주머코 아들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새들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을 떠나올 때부터 눈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교황청 회의실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을 정하는 추계경들의 회의였어요. 추계경들은 마땅한 인물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께서 기적을 통해 개시를 내려주시면 좋으련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문이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 주머코 아들이 서있었어요. 때 맞추어 성상에서 하얀 비둘기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비둘기들은 곧장 주머코 아들에게 날아가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오 기적이야 신께서 비둘기들을 통해 개시를 전하신 거야. 추계경들은 주머코 아들에게 교황자리를 맡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머코 아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비둘기들이 지지베베 지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계경들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신께서 그러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머코 아들은 교황이 되었답니다. 도대에 꽃는 쪽지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항구에 닻을 내린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이러고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군.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를 보며 선원들이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나 이런 날 배를 띄웠다간 고기밥 신세가 될 텐데 하긴 죽는 것보다야 근질근질한 게 낫겠지. 젊은 선원들의 말을 들으며 사각턱 선장은 주먹을 불끈 씌었습니다. 선원들이 저 정도 날씨를 두려워 해서야 젊었을 때 사각턱 선장은 거친 파도와 싸워 여러 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폭풍우와 싸워서도 이기고 태풍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선원들은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겁부터 먹었습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는 진짜 선원이 될 수 없지. 사각턱 선장은 1등 항해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배는 내일 주랑한다. 주랑 이라니요? 1등 항해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배는 내일 주랑한다. 사각턱 선장이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했어요. 이런 날씨에 추랑했다가는 배나 사람이나 무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어떤 배도 추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성스러운 날이니까요. 부활절이 무슨 상관인가 우린 내일 무조건 추랑이네. 사각턱 선장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1등 항해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원들도 부활절에는 교회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겠네. 우리 배는 내일 추랑하네. 그날 밤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사각턱 선장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1등 항해사는 선원들에게 선장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추랑이라고요? 교회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선원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못 들었나 추랑이다. 1등 항해사의 고함에 선원들은 할 수 없이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선원들이 동작을 멈추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몇몇 선원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추랑하라. 사각턱 선장의 명령에 선원들이 닻을 올렸습니다. 그때 다른 배의 늙은 선장이 뛰어왔습니다. 지금 배를 추랑하겠다는 말이오? 그렇소만 당신 귀엔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저 부활절 종소리가 말이오? 부활절 종소리가 추랑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소? 저 사나운 파도도 보이지 않소? 저 정도 날씨를 겁내서야 어찌 훌륭한 선원이라 하겠소?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당신은 이제 영영 이 항구에 못 돌아올 것이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설사 그렇다 해도 상관없소. 선원이 바다에 뼈를 묻는 건 오히려 영광일 테니까. 늙은 선장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출항 준비가 끝나고 선원들은 사각턱 선장을 향해 섰습니다. 사각턱 선장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부활절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와 함께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배 좀 봐. 배가 저절로 간다. 부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배는 곧장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각턱 선장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가는 것이었습니다. 종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배는 바다 한 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큰 검은 새가 나타나 돛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순간 저녁 노을을 받은 것처럼 돛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오 유령선이다. 부두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유령선은 핏빛 돛을 단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각턱 선장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배에 대해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먼 바다로 나갔다가 난파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커다란 무역선이 안개 낀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역선의 늙은 선원은 가판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느낌의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 핏빛 돛을 단 검은 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고 검은 새 한 마리가 돛대 위에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령선이다. 늙은 선원은 도망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령선은 바람결을 따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늙은 선원은 철퍼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오? 선장이 늙은 선원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유령선을 보았습니다. 노인네가 헛것을 본 모양이군. 세상에 유령선 따위가 어디 있다고. 선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명히 유령선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가판이 남아져 닦으시오. 그러나 늙은 선원은 팔다리가 떨려 더 이상 가판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 닥쳤습니다. 무역선은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암초에 부딪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배 안에 모든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목숨을 목숨을 건진 사람은 늙은 선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후 유령선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둘씩 나타났습니다. 유령선을 본 배들은 거의 난파되거나 침몰했습니다. 단 선장에게서 쪽지를 받은 배는 무사했어요. 중간급의 한 배가 짙은 안개를 헤치고 항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피피토칠 단 배가 나타나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유령선이다. 선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유령선의 가판에 있던 선장이 쉰 목소리로 편지 욕 하며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선원들은 선장의 모습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왕강한 사각턱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모습이었어요. 눈동자가 없어. 한 선원이 소곤 거렸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령선은 7년에 딱 한 번 멈춰 선다고 합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는 배를 향해 사각턱 선장이 쪽지를 내밀면 재빨리 받아서 돗대에 꽂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배들처럼 난파하거나 침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별 옛날에 대단한 보좌인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세상에서 자기만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 왕은 당장 모든 벼스라치와 하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들은 이런저런 짐작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왕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가장 높은 벼스라치인 대완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대를 엄벌에 처하겠노라. 그날부터 대완은 지방을 이잡듯 뒤졌지만 모두 헛수고 였습니다. 주어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대완의 두려움은 날로 커져 갔습니다. 대완에게는 총명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아버지가 난처한 지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약속한 날짜까지 왕이 찾는 사람을 꼭 데려올게요. 대완의 딸은 아버지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너를 믿어보마. 대완은 한시름 놓고 딸에게 사람 찾는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자 대완의 딸이 얼간이처럼 생긴 목동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동은 대완의 땅을 지키는 젊은이였어요. 이 젊은이는 생각이 짧고 어수룩하여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을 왕에게 데려가라는 말이냐? 대완은 실망한 나머지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이 사람을 왕에게 데려가세요. 이 목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대완은 곤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목동이 과연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총명한 딸이 하는 말이니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완은 얼간이 목동을 데리고 왕의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궁궐 앞마당은 벼스라치와 하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왕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대완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지 무척 궁금했어요. 대완은 목동을 앞세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목동은 고개를 들고 앞에 앉은 왕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동은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어요. 이번에는 왕이 손가락 세 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목동이 갑자기 고개를 거세게 흔들더니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버렸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은 대완을 칭찬하며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이토록 현명한 젊은이를 데리고 오다니 무척 장하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완은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대화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왕에게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나는 손가락을 하나 펴보였다. 그것은 세상에 나만의 유일한 임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손가락을 두 개 펴지 않았느냐. 그건 그 세상에는 당신만큼 강력한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라는 뜻이었지. 그러자 내가 손가락 세 개를 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세 번째 왕도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다. 그랬더니 그자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대면서 세 번째는 없다고 했지. 그 젊은이는 내 생각을 전부 꽤 들어보고 있었던 것이야. 나는 지금껏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신 또한 나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허나 그리고 둘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하나 둘 말고 셋은 없다는 것 역시 일러주었다.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대화는 이번에 목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양이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저를 왕 앞에 데리고 갔을 때 그분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습니다. 그 말은 왕께서 제 양 한 마리를 갖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왕에게 제가 가진 양 두 마리를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손가락을 세 개나 세워 보이며 세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세게 가로져 싫다는 표시를 하고서는 얼른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대화는 어리석은 목동의 설명을 듣고선 집이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밤은 깊고 검은 하늘 위에는 별이 하나 둘 셋 점점이 박혀 있었답니다. 예언할 수 있는 도깨비 손꼽아 기다리던 장날입니다. 박서방은 즐거운 마음으로 장에 갔습니다. 아내가 뜯어온 나무를 팔아서 막내딸 손희의 꽃신을 사다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복잡한 시장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싱싱한 나무리입니다. 다행히 나무리 잘 팔려 순희의 꽃신을 사고도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서방 그냥 가면 섭섭하니 우리 딱 한잔만 하고 가세나 같이 갔던 동네 사람들이 말 했습니다. 마침 박서방도 목이 컬컬해 술 생각이 나던 잠이었지요. 순희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줄은 알지만 딱 한잔만 하기로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잔만 일하던 술 자리는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도 순희의 꽃신 만큼은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희가 얼마나 기다릴까 박서방은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박서방은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 수풀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웬 사나이 서너시 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죽었네 묻어야겠어. 한 사나이가 소름이 끼칠 만큼 괴상한 쇳소리를 내자 박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깨비가 아니야? 박서방은 겁이 나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도깨비들은 박서방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동네 뒷 산자락에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이 자리는 이 녀석에게 분해 넘치는 자리야. 이 자리에 묘를 쓰면 몇 대가 만석지기로 살게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은 그저 밥술이나 먹고 살도록 저 바위 아래쪽에 묻는 게 낫겠어. 대장인 듯한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박서방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박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들 내가 그래 겨우 밥술이나 먹고 살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이나? 박서방은 씩씩대며 도깨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박서방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깨비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박서방의 갑작스러운 기세에 놀란 도깨비들은 얼떨결에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들이 말한 명당자리를 잘 표시해두었다가 부모님의 묘를 그곳으로 옮겼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들의 말처럼 만석군이 되어 자손들도 모두 모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공주와 선물을 받은 아들 바보는 하루종일 뒹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밥먹고 뒹굴고 잠자고 뒹굴고 천장보며 뒹굴었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건 말건 집안일을 하건 말건 오직 뒹굴기만 했습니다. 하루종일 그렇게 뒹굴기만 하면 어쩌자는 거니?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바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너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네 밥벌이는 해야지. 뭘 해서 밥벌이를 해요? 어머니처럼 삭바느질을 할까요? 누가 내게 바느질을 맡기겠니? 그럼 이웃집 아기를 볼까요? 누가 내게 악의를 맡기겠어? 그럼 뭘 해요? 목재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니 그곳으로 가보거라. 목재소가 뭐하는 곳인데요?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데란다. 가서 넌 목수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단단히 주의를 주곤 바보를 목재소로 보냈습니다. 목재소에서 바보가 맡은 일은 대폐질이었습니다. 여기를 밀게 어머니 말대로 바보는 목수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꽤 잘하는군. 일을 마치자 목수 아저씨가 바보에게 동전 한잎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지고 바보는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리 위에서 바보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물속으로 동전을 퐁당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내 동전 바보는 다리에 엎드려 강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고 갔는지 동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네 동전 바보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준 동전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어쩌다가 손에 들고 오다가요. 그걸 왜 손에 들고 오니 주머니에 넣어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꼭 주머니에 넣어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목장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목장에서 바보는 젖소대를 돌보았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목장 주인은 바보에게 우유 한 병을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오랬으니까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우유에 홀랑 젖어온 바보를 보고 어머니가 소리 쳤습니다. 전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걸요. 어머니가 주머니에 잘 넣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우유병은 머리에 이고 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머리에 이고 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어물전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물전에서 바보는 물고기를 손질했어요. 바보라더니 이런 잘하는군. 어물전 주인은 바보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오랬으니까. 그렇게 한참 가는데 고양이가 지붕으로 폴짝 올라갔습니다. 바보가 재빨리 쫓아갔지만 벌써 지붕 너머로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오늘은 뭘 받았니? 집에 가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받아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지붕으로 달아났어요. 고양이를 머리에 이고 오면 어쩌니 그건 줄에 메어 끌고 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줄에 메어 끌고 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푸즉간에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푸즉간에서 바보는 고기를 썰었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푸즉간 주인은 바보에게 양고기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줄에 메어 끌고 갔어요. 어머니가 줄에 메어 끌고 오랬지. 그러고 가다보니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고기를 끌고 오면 어쩌니 어깨 메고 와야지. 알겠어요. 다음엔 어깨 메고 올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바보를 마구 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는 또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마구 깐에서 바보는 말을 목욕 시켰습니다. 바보라더니 일은 잘하는군. 마구 깐 주인은 바보에게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그것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어머니가 어깨에 메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당나귀가 도무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둥버둥 목을 빼고 다리를 뺐어요. 가만히 있어. 바보가 당나귀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궁궐 앞을 지나는데 창밖을 보고 있던 공주가 그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저 바보 좀 봐. 공주는 너무 웃은 탓에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늙은 왕이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공주가 웃었어. 항상 인상만 쓰고 있던 공주가 웃자 왕은 몹시 기뻐 했습니다. 누구냐 공주를 웃게 만든 사람이 저기 저 당나귀를 메고 가는 바보입니다. 당장 데리고 오너라. 바보는 곧 왕 앞에 불려 왔습니다. 자네가 공주 옆에 있다면 공주는 평생 웃고 살 수 있을 거네. 왕은 공주를 바보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먹고 살 돈과 선물을 잔뜩 주었어요. 바보는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선물을 잔뜩 실은 마차를 타고 신인한 채 갔지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예요. 저 오늘은 공주님과 선물을 잔뜩 받아왔어요. 장하구나 대 아들. 어머니는 바보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의심 많은 농부 이야기에서 농부는 아내를 의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남편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남편 스스로 느끼게 해줍니다. 비난 섞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른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농부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익살스러운 지혜로 해결해서 금화까지 받아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